다른 곡이에요. 진짜요? 이게 특별한 이유입니다. 뭔지 아세요? 색깔이 달라. 아니야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곡이야. 무슨 곡인데?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. 하늘에 용고기 있다면 땅에 이 고기가 있다. 뱀? 아니야, 뱀 아니에요. 장어? 장어 이렇게 안 생겼는데? 하늘에 용고기 있다면 땅에 이 고기가 있다. 용 알지, 용. 그러니까 뱀. 뱀 아니야. 이거 냄새 없어. 없어서 뭐 먹는 거야? 이 고기 진짜 맛있어요. 저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 이 고기보다 맛있어요. 뭐야, 뭔데? 도전. 도전. 일반 거 아니에요. 소효 막 이런 거야? 아니야. 소효처럼 되게 부드러운데? 다이어트에 효과 좋고 여자한테는 혈액순환 좋게끔 도움이 줄 수 있고 남자한테는 정력을, 정력을. 뱀? 뱀은 아니야. 이 뱀은 어떻게 뱀이야. 뱀. 안신싱나오. 머리도 말게 해 줄 수 있고.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, 불안하게. 그래서 이 고기가. 뭐예요? 당나귀 고기. 당나귀가 뭐예요? 당나귀 말보다 조그만. 뱀? 뭐라고, 뭐라고? 인근님 귀 귀 당나귀. 당나귀 귀? 아니야, 당나귀 고기. 당나귀 고기? 어. 왜? 당나귀. 맛있잖아. 어때? 맛은 있어요. 집안 마다 다 당나귀 요리 있어. 장조림처럼 먹는 곳이 있고. 햄버거처럼 빵 안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곳이 있고. 근데 윗나에서만 통보로 먹어. 안아오는 걸. 그런데 그건 안아오긴 해요. 잘 안아오는 걸. 해당 코트와 같은 해외에 옥인. 해당 코트와 같은 해외에 옥인. 해당 코트는 전장 코트는 진짱 없어. 해당 코트는 없어였 짐 것 같다. 여기 옆으로 있는 이신이 넌 테니에 있어. 감사합니다.